이야 7주차 프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레이드 뉴스가 좀 많았죠 일단 다반테 애덤스, 아마리 쿠퍼, 그리고 케메이커스까지 이렇게 3명이 좀 빅트레이드 뉴스가 있었는데 다반테 애덤스부터 일단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반테 애덤스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조건부 3라운드 픽을 받고 레이더스가 뉴욕제츠에게 다반테 애덤스를 내줬는데 3라운드 픽이 2라운드 픽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애덤스가 1스팀 올프로나 2스팀 올프로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뉴욕제츠가 AFC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되면 이 3라운드 픽이 2라운드 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제츠도 이 픽이 2라운드 픽이 되는 걸 원할 거고 라스베가스도 뉴욕제츠가 성공적으로 이번 시즌을 끝내고 2라운드 픽을 받는 걸 또 원할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양 팀에게 좀 좋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2라운드 픽을 바로 그냥 줄 팀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부 3라운드 픽을 받고 다반테 애덤스를 뉴욕제츠로 보냈습니다 일단 다반테 애덤스와 로저스의 호흡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로저스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같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애덤스가 먼저 레이더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그 후에 애런 로저스가 제출해 온 건데 로저스와 8년간 뛰면서 615캐치 7517야드를 기록했고 68터치다운 그리고 로저스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말 레전드였죠 425캐치 5257야드 47터치다운 모든 지표에서 1위를 달렸던 로저스와 애덤스가 다음주부터 또 어떤 활약들을 보여줄지 자 아마리 쿠퍼 아마리 쿠퍼 플러스 2025년 6라운드 픽을 버팔로 빌스가 받고 클리블랜드는 2025년 3라운드 픽과 7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아마리 쿠퍼는 2015년 1라운드 4번 픽으로 뽑혔던 선수고요 오클랜드 레이더스에 있다가 델러스로 갔다가 두 후에 클리블랜드 갔다가 또 이렇게 버팔로 빌스로 오는 건데 아마리 쿠퍼 선수가 알라바마에서 나왔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와이드 리시버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보통은 엄청난 재능이 있는 1번 리시버가 막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빌스가 올해 쿠퍼한테 주는 돈은 고작 80만 달러 나머지는 전부 공장 부담 케메이커스와 2026 드래프트 조건부 7라운드 픽을 주었고 2026년 6라픽 조건부 6라픽을 받았습니다 자 휴스턴 대 그린베이 아 이 경기가 빅매치 오브 빅매치 근데 이런 빅매치들이 한 4개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스트라우드 대 러브 러브가 드래프트는 스트라우드보다 3년 일찍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비슷하게 커리어를 좀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스턴은 현재 3연승 중 니코 콜린스 없이 런게임으로 지난주에는 좀 풀어갔습니다 조믹슨이 무서워졌어요 개인적으로 휴스턴 이겼으면 하지만 그린베이 수비 무섭습니다 그린베이 수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믹슨이 무서워졌어요 신시네티에서 분명히 컨디션 폼 다 떨어져가지고 신시네티가 아 너는 이제 가라 런닝백 수명도 다 됐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보내줄게 휴스턴 가가지고 그냥 회춘했어요 조믹슨이 데리 켈리까지는 아니지만 파워풀한 조믹슨만의 스타일로 러싱을 하고 있습니다 조믹슨이 있을 때 러싱이 160.0야드 없을 때는 평균 77.7야드를 경기당 기록하고 있는 휴스턴 텍산스니까 조믹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패스 공격이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레러미 턴실 선수도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이 선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오겠죠? 스테폰 딕스 선수가 패커스 상대 커리어 8경기 연속 터치다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를 기록을 했고 물론 미네소타이 있을 때 패커스를 상대로 많이 기록을 했던 건데 어쨌든 패커스를 상대로 계속해서 스테폰 딕스 선수가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윌 랜더슨 주니어 선수와 드니 런터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엣지 포지션에서 양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린베의 팬으로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윌 랜더슨 주니어와 드니 런터 왜냐면 조던 러브가 생각보다 압박 상황에서 성적이 안 좋아요 얼마나 그린베이 오라인이 지켜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린베이 쪽으로 넘어가보면 상대 승률 5할 이상인 팀과 맞붙었을 때 이번 시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테이크어웨이가 현재 17개입니다 리그에서 1위 인터셉션이 9개 폴스 펀블이 8개 저는 인터셉션도 놀라운데 이 폴스 펀블이 진짜 놀라워요 폴스 펀블를 이렇게 또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린베이가 제프 해플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만나서 정말 해플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공격적인 수비를 하겠다 첫 경기 보고 공격적인 수비는 무슨 필라델피아한테 그렇게 러쉬 많이 내주고 조베리 버전 2인 거 아닌가 전술적인 포메이션만 달라졌지 뭐 딱히 그렇게 다를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강자임을 증명하자 페커스 조던 러브가 압박 상황에서 패스 성공률이 40% 패스 레이팅이 45.6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걱정이 돼요 왜냐면 윌 랜더슨 주니어 선수와 드니 런터 선수가 지금 현재 세글 5.5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니 런터는 2.5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 어디 뽑지? 랜베이 랜버에서 하는데 28대 30 8은 안으로 굽는다고 패커스의 진땀승 가시죠 패커스의 진땀승 가겠습니다 러브가 캐리합니다 이거 미쳤다 빅매치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입니다 일단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그린베이 시카고 NFC 북부지구가 미쳤습니다 미네소타는 전승이고 디트로이트는 5승 1패 패커스와 베어스는 4승 2패 근데 그 4팀 중에 2팀이 심지어 그 위에 있는 2팀이 이번주에 만나게 됩니다 1위 쟁탈전이죠 디트로이트는 1선 수비에서 허친슨 부상이 굉장히 크죠 2선 수비는 원래 불안했는데 뭐 아직도 불안하고 수비가 미네소타 샘 다놀드를 막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입니다 알림 맥릴 선수를 연장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맥릴 선수가 그나마 그래도 허친슨 선수 다음으로는 가장 생산적인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패스러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디트로이트는 이게 진짜 제일 불안합니다 특히 경기 초반에 막지 못하면 뭐 리드를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런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경기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처음에 수비가 좀 정신 차리고 플레이를 해줘야겠고요 타자 오펜스가 바이킹스 수비 공략 못하면 진짜 NFC 안에서 공략할 팀이 없죠 블리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러쉬 플레이 아니면 뭐 스크린 플레이라던지 런을 너무 효과적으로 잘해버리면 블리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공격 라인맨들이 일단은 러싱을 할 때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러닝백이 겨우겨우 그 공간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공간을 만들어줄 때 가로로 심리아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뭐지? 왜 오펜시브 라인이 이렇게 잘하지? 싶었던 플레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와 진짜 이 디트로이트 오라인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센터 레그나우 선수는 흉근 파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수비 라인맨들이나 라인백커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디트로이트 진짜 대단하다 공격은 대단한데 수비가 조금 불안합니다 제로드 고프 최근 3경기 3승 무패 패스 성공률 81.8% 터치다운 3개 인터셉션 하나 패스 레이팅 146.6 그냥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프 심지어 블리츠 상대로 봤을 때 패스 시도당 13.3야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미네소타는 블리츠를 많이 합니다 40% 이상 브라이언 프로레스가 기용을 하는데 블리츠가 왔을 때 제로드 고프가 똑같이 계속해서 최근 보여줬던 블리츠 상대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몽고메리와 깁스 이 두 선수가 현재 스크리미지야드를 각각 400야드 이상씩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미어 깁스 선수는 특히 러쉬를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5야드 이상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또 원투펀치도 대단하고 디트로이트 공격이 미네소타의 수비를 뚫지 못하면 진짜 아까 킥식스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NFC에서는 미네소타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이 거듭하면 할수록 미네소타에 대한 필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창의적으로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매 경기마다 상대의 공격 성향에 따라서 좀 특별한 플레이 콜을 가져오긴 하는데 계속 이 시즌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미네소타의 수비를 상대로 상대 공격들이 플레이를 할지 어떤 부분들을 공략을 할지도 지켜보는 게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전승팀이 바이윅크 후에 홈경기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는 NFL에서 역사장 구전 전승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네 팀들은 모두 슈퍼볼 진출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덴버 그리고 2006년에 시카고와 인디아나폴리스 미네소타가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면 슈퍼볼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미네소타는 근데 지금 뭐 이미 파워랭킹 2위니까 슈퍼볼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케빈 오코넬 감독은 바이윅크 후 미네소타에서 2승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지지난주 뉴욕제츠 상대로 샘 다놀드는 그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겼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네소타가 앤드류 뱅긴켈 선수의 픽식스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네소타가 이 경기를 어쨌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를 뚫지 못하더라도 미네소타 수비가 디트로이트를 잘 막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에론 존스의 몸 상태가 어떨지 케메이커스가 바로 뛸지 이런 것들도 또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에이든 허친슨 하나가 빠진 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에이든 허친슨이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디트로이트 뽑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허친슨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스코어 주시면 하나 뽑겠습니다 제가 20대 16 오버타임 24대 21 오버타임 7대 0 여수 맞뻔하니 저는 그래도 디트로이트로 가고 32대 29 가겠습니다 킥식스님 스코어를 받아서 32대 29 자 다음 세 경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세 경기들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켄자스시티 대 샌프란시스코 슈퍼볼 리매치 슈퍼볼에서는 25대 22로 켄자스시티가 이겼었고요 리매치 경기에서는 우승팀이 6승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의 슈퍼볼 리매치는 필라델피아가 켄자스시티를 상대로 가져갔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은 슈퍼볼 우승했던 팀이 지긴 했는데 켄자스시티 바이위크 엔디리드는 의심하면 안됩니다 바이위크 엔디리드 레코드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 편집본을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바이위크 후의 엔디리드는 절대 의심하면 안되고요 마움스 시대 아래에 가장 적은 패싱야드와 가장 많은 러싱야드를 지금 켄자스시티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36.8 패싱야드 경기평균 그리고 117.8 러싱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마움스 선수가 성공률이 커리어 중 69.4%로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그 뜻은 마움스가 진짜 그만큼 잘해졌냐 이게 아니라 짧은 패스들을 많이 던지고 있다 그리고 앞쪽에서 루트들이 많이 열리고 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패스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레이 콜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윌 레비스 다음으로 7개인데 마움스가 6개죠 바이위크 엔디리드는 의심하면 안 된다 말해놓고 지금 마움스 관한 지표들은 다 안 좋은 지표이긴 한데 그래도 바이위크 엔디리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스펙롤러가 이끄는 그 수비팀은 막강하기 때문이죠 크리스 존스 트렌트 맥더피 닉 볼튼 다 너무 잘하고 칼라프티스도 그렇고 그래서 수비가 이 경기를 또 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샌프란시스코도 바이위크 아닌 바이위크가 있긴 했습니다 미니바이라고 해서 설제애라이풋볼 목요일 경기 후에 썬데이풋볼을 하게 되는데 작년 슈퍼볼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특히 이 경기에서 이 매치업에서 드레이 그릴로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죠 너무 안타까웠는데 수비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 봤을 때 다른 데로 간 선수들도 꽤 많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 수비가 켄자스시티의 어느정도 약해진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을지 특히 레드존에서 잘 막을 수 있을지가 이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퍼디는 근데 일단 야드 애프터 캐치가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시도당 에어야드가 10야드 인데요 마홈스는 시도당 에어야드가 5야드밖에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짧은 패스들을 많이 던지는 마홈스의 모습에 대한 그런 수치가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되는 거고요 CMC, 디보, 트렌트, 윌리엄스와 같이 뛰면 14승 2패인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현재까지 6승 5패입니다 근데 CMC 없죠 하지만 브록퍼디는 이번 시즌 정말 잘하고 있고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스크린 캡쳐도 해가지고 왔었는데 조지 키틀 선수한테 던졌던 이 오른쪽 코너 앤드존 이 패스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런 패스를 계속 브록퍼디가 던져준다면 샌프란시스코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윽크 앤디 리드니까 켄자스 시티가 득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23대 20 보겠습니다 23대 21 켄자스 시티가 샌프란시스코를 이기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제치 대 피치버그 스틸러스 최근 4경기 제치와 피치버그의 맞대결에서 제치가 3승 1패로 우세입니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뉴욕 제치는 다반테 에덤스를 데려왔습니다 애런 로저스와 함께 다반테 에덤스가 615 캐치 오버더 숄더 캐치 넬슨이 또 완벽하게 잡아주고 중앙에서 트로이 폴라말루한테 진짜 태클을 그렇게 강하게 당하는 상황이었던 그렉 제닉스가 에런 로저스의 레이저를 받고 그걸 또 놓치지 않으면서 일찍 좀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런게임 수비가 어떻게 될까 제치가 계속 런게임 수비로 뚫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뉴욕 제치의 앞으로의 스케줄이 좀 개꿀이에요 이 경기만 잡는다면 확실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이 뉴 잉글랜드 그 다음에 휴스턴인데 그래도 에리조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뉴욕 제치에는 이 경기만 잡고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플레이오프 갈 수 있다 왜냐면 AFC 동부지구가 또 완전히 열려있거든요 버팔로 빌스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뉴욕 제치는 이 경기를 무조건 또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리그에서 여섯 번째로 쉬운 스케줄을 이제 뉴욕 제치는 앞으로 달리게 되겠고 에론 로저스가 지난 경기 294 패싱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중계할 때도 300야드를 넘긴 지 지금 거의 3년이 돼간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을 던지며 294 패싱야드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피치버그를 상대로 300야드를 넘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지난 경기 294야드면 굉장히 오랜만에 에론 로저스의 공격이 좀 풀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헤일메리가 한 50야드는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런가 서드다운의 인터셉션이 현재 4개입니다 에론 로저스 선수가 서드다운에 블리치를 보고 인터셉션을 던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피치버그가 또 그런 상황에 블리치를 보낼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피치버그는 러셀 윌슨이 선발로 출전을 한다고 하네요 이번주 훈련 퍼스팀 스냅을 다 러셀 윌슨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압박 상황에 러셀 윌슨이 확실히 잘하기는 합니다 시애틀에서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도 안좋은 오펜시블 라인맨 앞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러셀 윌슨 선수가 피치버그가 좀 내주고 있는 압박을 어떻게든 회피를 하면서 저스틴 필즈보다는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피치버그도 구단 내에서 훈련 성적을 보고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첫 경기가 썬데이 나이 풋볼 경기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TJ Watt을 뉴욕재치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윌슨 이번게 망해서 저스틴 굳히기 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스틸러스테이션 렛츠 러스트 20대 24 러셀 윌슨 복귀전에서 러셀 윌슨 터치다운 2개 자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경기 볼티모어가 맞대결 5연승 중이고요 하이스먼 맞대결입니다 하이스먼 트로피를 수상했던 2016년 대학 MVP 라마 잭슨과 그 바로 다음 연도 베이커 메이필드 공교롭게도 2016년에 3위를 했던 선수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베이커 메이필드입니다 2017년에 3위를 했던 선수가 라마 잭슨입니다 1위 3위를 이렇게 맞바꿨던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맞붙게 되고 두 선수 모두 2018 드래프트 출신인데 베이커 메이필드는 1픽이었죠 그리고 라마 잭슨은 2018 드래프트에서 32픽으로 볼티모어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볼티모어 라마 잭슨은 다시 작년에 이어서 MVP 폼을 찾았습니다 런게임이 그냥 미쳤어요 수비수가 8명씩 들어왔을 때는 라마 잭슨이 어쨌든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라마 잭슨이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런게임이 매경기 상대팀보다 평균 146.3야드를 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평균 146.3야드가 아니라 매경기 상대팀보다 평균 146.3야드를 더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가능한가? 39경기 39경기 연속 100야드 이상의 러시야드를 지금 기록 중이고요 데리 켈리는 이번 시즌 캐리를 119번에서 704야드 터치다운 8개를 기록을 하고 미쳤네 데리 켈리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잘하지? 왜 안 꺾이지? 전성기가 왜 이렇게 길어? 런수비는 정말 볼티모어가 좋은데 패스 수비가 좀 별로입니다 패스 수비가 NFL 최하위권 수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드가 패스를 잘하는 선수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거드윈 이런 선수들을 다 데리고 있어서 스털릭 셰퍼드 선수도 있고요 갑자기 살아났더라고요 셰퍼드 선수는 볼티모어가 패스 수비로 템파베이를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밀튼 후 첫 홈경기인데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난주에 51점을 템파베이가 득점을 했고요 러싱으로 최근 3경기 평균 182.7야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가 현재 매경기 상대팀보다 평균 146.3야드를 더 달리고 있는데 템파베이가 그 트렌드를 끊어낼 수 있을지 뭐 션터커 라샤드 화이트 선수 없어도 션터커랑 버키 어빙으로 계속 러싱을 하면서 간간이 간간이도 아니죠 자주 나오는 베이커 메이필드의 이런 공격적인 딥패싱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고드윈을 필두로 한 패싱 오펜스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득점이 많이 나오겠죠 34대 23 41대 24 30대 27 아 참고로 이 경기 제가 해설하는 경기입니다 48대 45 와 40까지 간다고 38대 35 가겠습니다 고 덴벌 브론코스님 볼티모어 승리 근데 베이커 메이필드 터치다운 4개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쿠팡 플레이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주차야 기대되는 매치업들이 많네요 여러분 바이바이 비바